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무응용 알고리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느덧 알고리즘 분석의 마지막 파트까지 왔는데요 누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고리즘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순서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알고리즘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모두 다 실패를 하신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알고리즘과 응용 알고리즘 부분만 정확하게 학습을 하신다면 시험 준비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응용 알고리즘의 마지막 부분인 은행이자 계산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 분석처럼 보이는데 전 학습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알고리즘과 응용 알고리즘에 충실하셨다면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난이도만 좀 더 복잡하게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한 후에 1년이 지날 때마다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원리 확계 계산 알고리즘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리 조건을 고려를 해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각각 1년 후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원금과 최대 예치기간 1년을 받아들이고 1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예치기간을 설정을 해서 매년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출력을 하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을 하는 복리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복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은 5.4%로 정해서 계산을 하고요 원금을 M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연이자율을 R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는 매년 받게 되는 연수를 가지는 변수 자 그래서 각각 M과 R과 Y라는 변수를 원금 이자율 그 다음에 예치 연수를 가지는 변수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매년 받게 되는 합계값이 얼마인지를 S라는 변수에다가 변수로 설정을 해서 값을 구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단리일 경우 즉 원금과 이자만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합계값 S는 M이라고 하는 원금과 원금 곱하기 이자 곱하기 예치 연수를 곱해서 단리 즉 합계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 이자에 이자까지 지급하는 경우는 원금과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복리 즉 이자에 이자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단리일 경우와 복리일 경우 각각 원금과 이자 값을 얼마씩을 매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변수는 일정기간 즉 예치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총 이자율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에 Y제곱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차에서는 K라고 하는 변수 즉 일정기간이기 때문에 K라고 하는 변수는 1 플러스 R이 되고 2년차에서는 K는 1 플러스 R에서 거기에 2년차이기 때문에 1을 제곱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3년차일 경우에는 3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을 1로 잡아서 즉 예치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단리일 경우와 복리일 경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변수 I는 거치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두의 출력 부분에서 거치기간 I하고 I 연동안에 원리합계 T가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출력되도록 구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I의 최대값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와 단리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 전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복리고 원래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 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단리일 경우와 복리일 경우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단리일 경우는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이고 복리일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이자에 이자까지 지급을 하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기간에 따라서 각각 누적이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보면 R이라고 하는 변수는 연이자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변수는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최종이자율이고 M이라고 하는 변수는 원금이고요 I라고 하는 변수는 예치기간을 반복하기 위한 반복용 변수고 Y는 예치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들을 보면 단순하지만 각각의 단리일 경우와 복리일 경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처리 방식이 좀 더 복잡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이자율은 5.4%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0.054 즉 100분율로 표기하기 위해서 0.054로 이자율을 처음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금과 예치기간을 입력을 받아서 각각 반복 변수인 K와 I라는 변수를 1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K는 총이자율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 매년 곱해지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순환용 반복 변수는 거치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1년부터 Y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초기값으로 1로 설정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본 순서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리일 경우와 복리일 경우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합계값 S를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K라는 변수와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합계값을 구하는 S라는 변수를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변수는 총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K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에 곱하기 K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0.054%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이자율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K한 것은 단리일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곱해서 원리의 합계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문제 분석에서는 S라고 하는 합계값을 구한다고 했는데 순서도에서는 S값을 구하는 부분이었고 K와 T라는 단리와 복리 방법으로 합계값을 구했기 때문에 S라는 변수를 실질적으로 순서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와 T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거치기간과 원리금 합계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I와 T라는 값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I는 거치기간이 1년에서부터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일식 증가해서 1년 단위당 처음에 1년은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2년째는 이자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예치기간 2년이면 2를 제곱을 해주고 3년이면 3을 제곱을 해서 거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I 플러스 2를 해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가 Y라고 하는 거치기감보다 클 경우 즉 고객이 지정한 Y년까지 일식 늘려가면서 원리금 합계를 다시 계산을 해서 출력하기 위한 순서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단리와 복리로 계산을 했을 때 각각 원리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씩인지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파악을 해서 보시면 상당히 조건도 복잡하게 처리 조건도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변수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서도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라고 하는 합계값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도 순서도에서는 S값을 구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복리와 단리로 계산하는 합계값을 합계값 변수를 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S라고 하는 합계값 변수를 순서도에서는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단리와 복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기본 알고리즘과 응용 알고리즘의 통계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신다면 실무응용 알고리즘 부분 같은 경우는 넘어가셔도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왜 그러냐면 난이도만 좀 더 복잡하게 제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응용 알고리즘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알고리즘에서 통계 알고리즘만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기본 알고리즘에서부터 응용 알고리즘, 실무응용 알고리즘까지 같이 알고리즘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알고리즘은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를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면 각각의 순서도에서 괄호 메꾸기 하는 부분을 정확히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고리즘 부분은 암기 위주의 학습은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이해하는 학습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알고리즘 부분은 기본 알고리즘이든 실무응용 알고리즘이든 전체적인 이해의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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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